제가 지난주에 보스톤 지역을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보스톤 지역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지역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대학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그곳에 가면서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바드를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바드를 다녀왔습니다. 공부하러 다녀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다녀왔는데요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보스톤의 소문만 들었고 보스톤이 이렇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길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이 되고 물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기대감도 있는 것이지만 좀 답답하고요. 다 하고 제가 미리 살아본 것 같다 그러면 새로운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갔을 텐데 하바드를 제가 들어가서 공개했는데 그날이 아마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대학인지 관광 명소인지 나름대로 좀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흥분이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역시 길은 물어서 가려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하고 여행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우리 떠나올 때 단풍들이 빨갛게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곳이라도 달라서 내려오면 내가 아는 길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달라서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걸어가는 길을 묻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하는 걸 한 번쯤 물어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용기 있고 당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귀한 인생을 손살까지 갈아가는데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걸어가는데 내가 가는 보스턴 지역은 누가 소개해 주니까 가는 것이지만 인생은 혼자 가는 길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의 삶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인생을 몰라 방어하는 인생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은 집을 나와 방어하는 사람이든지 어둠 속에 인생을 헤매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동차 좋다고 무조건 탑니까? 공항에 가서 아름다운 비행기로 무조건 타지 않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타고 내가 제대로 타는지 확인해 보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차를 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아이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령 보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묻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들에게 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지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밀레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밀레도에서 사도바울에 에베소인 장노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장노님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다하니 가지 말라고 붙잡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울면서 서로 계속 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란 지역을 거쳐서 로고로, 다바다로, 두로로, 돌레미아, 가이사로를 가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스란 지역은 여러분 요즘 의사 선생님들 의대 졸업하면 히포클라스라고 하는 선서를 하죠. 그 선서는 그 사람의 고향으로 알려진 고이스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바다라는 곳을 거쳐서 두로로 걸리고 두로에서 제자들이 다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돌레에 말고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이 가이사라에 가니까 빌립이라고 20년 만에 빌립이라는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회포를 하고 하는데 그 집에 내 딸이 있는 내 딸이 예언을 하면서 직접 끈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발을 묶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렇게 수족의 묶임을 당하니까 구속당해야 될 테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의 강국한 부탁을 지금 애절한 부탁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나는 죽어도 가겠다고 답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이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이것은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을까는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든 누구를 믿든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 믿음의 우상승변에 어쩌든 믿음을 있으며 그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도록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믿음이오 참 생명의 종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속성이 절대로 우리도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과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될 곳을 계속 가도록 우리를 전진하기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거나 때때로 속상하거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뒤돌아사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나의 믿음을 자람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은 이수 그리스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수 그리스로를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진한다고 말합니다. 전진한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란과 핍박과 세상으로 말하면 나로 하이금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내가 이수 그리스로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너의 내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 더 망설이거나 주춤하거나 뒤돌아 서거나 쓰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사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이 들어가지 말라더라.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걸 알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붙잡는 것은 한 번도 아닙니다. 밀려돼서 한 번 했습니다. 울고 불고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될 만한 건 또 제자들이 붙잡고 또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산, 아까 우리 지도에 보았던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산에 이르러 일곱자 하나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더 놀랍게 빌립의 내 딸들이 직접 끈을 가져와 자기들의 손수족을 묶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이 들어가면 이렇게 죽게 될 이렇게 묶게 될 거라고 직접 보이고 또 그것을 본 제자들과 함께했던 일행들까지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눈물로 강국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뿌리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수요일 날 수요일에 오려고 요즘 성교회다 배워야 되지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달뜩이면서 더 아름다운 아내가 여보 가지마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대답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상하게 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마음이 움직였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고난이 앞에 있고 직접 보여주고 더 놀랍게도 빌립의 내 딸들이 직접 수족이 묶이는 걸 보여주고 함께 동행하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어쩌면 의사 누가까지도 붙잡을 줄 몰라요. 그것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눈물로 강국한 사람으로 꼭 이번에 가셔야 되겠냐고 붙잡는 그 붙잡힘의 손길을 뿌리치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잠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움직여진 마음을 얻듯 빨리 추스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고 자기 마음을 탁 고정시키고 그런 예루살렘 향해서 전진하는 발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의 동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제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고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크리스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제 2011년 1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지금 뒤에 물러앉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작전상 휴식이나 작전상 물러가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 들어서, 마음이 안 들어서, 누구하고 부닥쳐서, 속상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앉는다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그 성질상, 독특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크리스토를 내 삶의 구조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크리스토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면 내가 주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을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환란을 다하고 결박을 다하고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소유한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 크리스토를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를 믿으시죠? 적어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보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지만 섭섭한 것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보이려고 나타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 난 목사님 보고 싶어 와야 되겠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싶어 온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다르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사랑하는 자리까지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성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함부로 성교사님을 비빠가 이렇게 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물론 가짜도 있고 가서 그냥 돈만 벌고 놀고 있는 가짜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성교사님들은요. 단 하나, 제가 가서 만나면 성교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해요. 아니 어떤 점에 믿음이 저보다 없는 성교사도 계시더라. 그런데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이름이라는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의 사랑과 감격의 눈물이 가득 담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를 보면 그의 편지 코끝에서 그는 하나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글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스 6장 14제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우리 주 이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그런 말 미야만 세상이 나란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나도 세상에다 그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건 내가 정말로 사랑한 게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십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세상 속에 내 자질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술인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술인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술인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술인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껏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껏 눈꽃만큼은 없어도 I don't care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온다 어떤 기도하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저에게는 왜 다른 사람처럼 물질을 안 주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아시지 주님 저는 주님의 한 분만으로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더 뜨거워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 것이고 바울은 주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그를 위해 죽어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그분만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그분만을 위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빌리포 3장 9절 8절 9절에 더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여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리부터 다 포기한다고 다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아래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이 내 아래에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내가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들이 많이 변질돼서 사네 안 사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살지만은 그냥 왼수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의 처음 사랑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사랑해 다른 거 생각나시던가요? 그냥 사랑하니까 만나면 좋고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좋지 우리 다른 조건이 있었나요? 사랑의 모든 것이 이기게 하는 힘이거든요. 사랑의 우리들과의 전쟁에 나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사랑의 바로 그 사랑의 예수를 닮아나는 힘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문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된 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린 주님 한문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이유고 무언 가끔 목회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있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이해가 가요. I understand you.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제 속상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 속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목회 상담이 속상한 일 없겠어요? 여보 목회 나 정말 못해먹을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뻔뻔하게 자나하고 자빠졌는 자 여기에도 관계없어요. 내가 주님 한문만으로라고 하는 그 경계까지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그렇게 섭섭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게 무슨 속상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도를 사랑하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내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겪는 고통도 고난도 전제하는 내 발걸음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해하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예루살렘 들어가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구경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일을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님이 주시는 일에 내 삶을 충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아직도 부족하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예 다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것도 안 해요. 1년에 한 번 토요일 와서 밥하는데도 힘들어서 못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맨날 콩나물 밥만 해요. 오늘도 콩나물이야. 내가 콩나물 한 사람은 뭐 남으라는 건 안 해요. 내가 콩나물 밥 한 사람은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워낙 안 오니까 힘드니까 좀 쉬운 거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봉사부장님 이영남 장노님에게 내가 담임 목사로서 명령을 처음 내렸습니다. 앞으로 하다가 사람 없으면 가지 마세요. 오늘은 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속에 일하기 싫다. 그러면 쉬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냥 먹지 마. 그럼 뭐 혹시나 나오라고 하고 나와서 일하면서 안 나오는 욕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냥 쉬시라고 그래요. 주보에 내면 돼요. 이번 주는 몇 년 속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식사 쉬. 속장과 교구장이 조직의 쓴맛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 비난도 받아봐야 돼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주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림을 주신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중앙연합감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주원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1년에 한 번 밥하는 걸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나올 수 없는 사람은 기다라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서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그랬습니다. 2011년 밥하지 맙시다. 그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안 나온다고 속으로 욕하고 안 나온 사람이 왜 밥을 많이 먹냐고 욕하고 안 넣으면 어떻게 돈도 안 내냐고 욕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저 부엌 때문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왜 돈을 당진 돈도 아니고 돈도 팍팍 쓰지. 왜 이렇게 짜게 하냐고. 돈을 마음대로 팍팍 씁니까 교회의 돈을. 별 사람 다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철없는 고등학생들이 바람난 것들이 그냥 좋아해서 혼자 하고 손잡고 놀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 사랑하는 극치가 주위를 죽는 것이고요. 친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골로스 1장 24절에 나는 이 단어 이 구절에 저에게 항상 돈이 됩니다. 너무 좌충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도바울의 고백인지 골로스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주림이 남겨놓은 고난, 주림이 다 남겨놓은 것 하신 일들. 주림이 하실 일이지만 제자를 믿고 너희 땅가에 있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빌리포스 3장 얘기 한번 보시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100m를 이번에 대구의 세계 육상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m를 막 달린 사람 있죠? 여러분 그걸 슬로비디오를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막 골땅이 다 뛰고 난리가 나. 그냥 달린 못 있는데 가까이 뛰면 막 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달려간다는 게 왜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주님의 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네. 남편이 미우면요. 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막 신전이 나네. 그냥 막.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가 체려해준 밥이 맛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먹으면서 깨닭거리고 그냥 밥알 시고 그냥 밥이 많으면 뭐네. 잔소리하고 그러고 있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일도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사도 바오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말림에 손짓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정 중요합니다. 부부의 정 중요합니다. 우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조차도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경우는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벌 뻔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를 결박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결박할 사람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이미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멀매를 맞은 적도 있고 도레마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살인의 위협도 느껴보았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들에게 붙잡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이렇게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마는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주님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가 주신 사명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마치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초막집을 짓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고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모든 걸 보이고 그리고 또 죄짱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 믿음의 한 부분이죠. 믿음이라면 손 털고 그 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때로 위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스코장 1절에 3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도발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사도발은 자기 마음속에 불타는 뜨거운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뜨겁든지 자기 양심도 알고 성령도 그 마음을 간증해 주는 것은 어떤 거냐 내 고륙 친척이 내 유대인들이 나에게 돈을 던지고 나를 죽겠다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하면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달라스는 한인 7만을 다 군을 통해 간 이 목사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아직까지는 못 가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은 한인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달라스에 있는 지금 우리 일본인 교회 하잖아요. 한 가정 더 늘었어요. 세 가정이 됐는데요. 달라스에 있는 일본인들 다 구질 테니까 너 지옥 가라고 하면 한인 목사님 갈 수 있으신지. 아마 못 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게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한 모든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이든지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든지 내가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극치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이웃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될까 마음에 안 나오시죠? 다섯 번째 13줄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걸박발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상황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각오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이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만나기 위한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하나가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주림의 뜻이죠. 왜 사도바를 예수님 들어가려고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묶어도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취하든 하나 나를 어떤 곳에 넣든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임은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걸 각오 I am ready 영어로 ready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상황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신 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상황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 길을 가는 길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 나에게 부여함을 주든 가난함을 주시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신 이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영역이 그것이 사람에게 환영받든 무시받든 오해받든 곡해받든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는 자리 나는 어느 자리에 그분이 심겨 놓으시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오 나는 할 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주인 일에 동참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시다가 그만두시죠 슬쩍 뒤로도 슬슬 빠지시죠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것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공격받았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목해자가 누가 자기를 몰라준다는 사람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각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각오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하셨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놓이시든 그건 내가 마음 쓸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모든 상황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나와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의 뜻이 예루사님 들어가는 것이지 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하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정말로 충성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10회 2조도 막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장도도 안 되고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었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사님의 바울을 덜어 예루사님에 들어가지 말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법문을 오해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붙잡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사님을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권한당을 알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붙잡아 뜻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붙잡아 사도 바울을 막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미 20장에서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지 야 너희 권한 받다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가지 말라고 하지 성령은 지시하지 않았어요 지시했다면 사도 바울에 들어갈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은 주의 뜻에 목숨을 걸은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일에 더 충성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유의되지 않던 그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각오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 마음 속에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권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만 사도 바울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도철미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결정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다는 걸 어느 길을 가는 길을 많이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짤막한 성령의 지식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사도 바울에 가겠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가라는 걸 가라는 것이죠 성령이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들어가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이 독특한 본질처럼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일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이 만나게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으로 삶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님